4-9번이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구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앙의 사업연도가 19기 과세자료고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래요 그리고 뭐를 계산해달래요? 최종적인 각사음도 소득금액까지 한번 쭉 계산해달라는거에요 자 내용을 보니까 소득계산서에 계산되어 있는 기부금 명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부금 명세가 있으니까 여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한번 보죠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의 구호금품이에요 뭐에요? 법정이죠 법정 6천만원 종교단체 법정이에요? 지정이에요? 지정이에요 지정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 법정이에요? 지정이에요? 지정이죠 지정 고유목적 비영리야 비영리 사립대학교의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조금 어려워 뭘까? 사립대학교의 장학금으로 지출한거 법정이죠 법정이죠 법정 그쵸? 사립대학교에 그냥 돼있잖아요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 개인이란 말이 없잖아요? 개인이란 말이 없으면 법정으로 가세요 법정 장학금은 이렇게 가시면 되죠 세마을금고 비지정이지 비지정 비지정 기부금이라면 어디에 들어오는가? 송금폭사님 여기 들어오죠 그래서 법정 기부금은 다 합치니까 7400만원 지정 기부금은 1200만원 되겠습니다 요것만 있는거 맞죠? 아 이거 6600이구나 쏘리 6600이면 8000 8000 맞아요? 8000 1200 맞아요? 그래서 법정 8000 지정 1200 요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기준소득같은걸 가지고 한도계산해야 되겠지 내용을 보니까 단기순이익은 8천만원이래 단기순이익은 8천만원이고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법인세 비용이나 임원퇴직금은 한도초과액이 있고 위에서 언급한거 이외에 세무조정은 없대 위에서 언급한 세무조정 하나는 요거 나올테구요 그쵸? 비지정 기부금 법인세 비용과 퇴직금이 한도초과액은 요기에서 뜨겠지 그쵸? 그럼 차가감소득금액은 800, 1100 그래서 각 차가감소득금액은 9100만원 지금 뭐야? 600 뭐 숫자를 잘못 적었나? 600하고 300 900, 1100 9100 맞죠? 9100 차가감소득 8600, 300 내가 잘못 적은 숫자가 하나 있는거 같은데 느낌이 아 비지정을 잘못 적었네 쏘리 비지정 400 400 숫자를 좀 잘못 적으면 얘기를 해줘 그렇게 어렵나? 9300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9300까지 온거에요 그럼 이제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해야지 요기다 넣을거 기준소득금액 3번 내가 자꾸 여기 겁이 나가지고 9300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더하셔야 되겠지? 뭐를? 법정기부금 더하셔야 되겠지? 그리고 또 더하셔야 되겠죠? 뭐? 지정기부금 그런데 요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2월교수정금이 있다라면 걔를 차감한게 기준소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2월교수정금이 여기 있나요? 지금 2월교수정금 자료가 있지 8기, 9기가 있어 근데 10년 이내 것만 빼준다고 10년 이내 것만 이해하셨죠? 그럼 10년 이내 거가 8천만원만 되는거죠? 10년 이내 건 지금 2009년 이후 발생한거 그래서 요기 8천을 빼세요 8천을 빼면 요기 들어올 금액이 나오지 그러면 요거 요거 없어지니까 1억 5백만원 되겠네 그죠? 1억 5백 9천 3백하고 1천 2백만원 다 하면 되잖아 1억 5백이고 1억 5백의 50%가 한도에요 그죠? 그러면 5천 2백 50만원이 한도가 되겠네 그럼 한도초과는 요 둘의 차이가 한도초과가 되겠죠? 그래서 한도초과 금액은 조정 이렇게 씁니다 조정 왜냐하면 부족액이 나오면 송금 인정해줘야 되니까 한도초과 금액은 2천 7백 50만원이 한도초과 되겠네 자 이제 여기다 쓰는게 중요해 여기다가 자 기준소득은 1억 5백이었는데 지금 법정기부금까지 한번 조정이 끝난거잖아요 그럼 지정기부금 조정을 할 때는 법정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된 것을 빼야지 그래야지 지정 다시 시작하는게 되겠지 그러면 이 케이스에는 송금 인정된 금액이 8천도 아니고 부인된 금액도 아닌 요거 한도만큼만 송금 인정된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기 5천 2백 50을 빼시면 되는거야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얘가 5천 2백 50인데 얘가 4천이야 4천 그럼 얼마 쓰시는거야? 송금 인정되면 4천 쓰시면 되겠지 만약에 만약에 얘가 4천이고 얘가 5천 2백 50인데 전기에 인정됐어 2월된 금액이 한 500 있어 500 송금 인정되는거잖아 올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500 더하기 요기 아까 송금 인정됐던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두개 더한걸 여기다 써야지 결국 여기에 들어오는 금액은 법정 기부금으로 당해서 하면 돼 송금 인정 되는 것만 갖다 쓴다 그럼 요금액은 525만원 되겠네 절반이니까 525만원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한도초과 금액이 7... 7... 675만원 되겠네 그쵸? 그러면 요기 한도초과 두개 쓰시면 돼 2750만원 하고요 675만원 요 두개 더한 금액이 한도초과가 되겠죠 요 한도초과 금액은 3,300 3,400 3,425만원 되겠네 맞아요? 3,425만원 그러면 각서함도 소득 금액은 요 두개를 더한 금액이 될거에요 그럼 1억 2,725만원 맞나? 그래서 1억 2,725만원이 각서함도 소득 금액이 돼요 요 프로세스를 잘 여러분이 쫓아가시는게 중요하다 2019 Birdval 1.2 сов원 Katie 2.3 2.4 1.3 .7 uc